정육점에서 썰어주는 고기는 두껍지가 않아서 맛이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손질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. 그건 뭐 하는거죠? 이게 실질 부분이라서 질겨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. 장수육은 한근, 밑간을 조그맣게 하겠습니다. 한근 기준으로 간장 3스푼. 그리고 톡톡 잘 저어주시고 숙성. 이렇게 살살살 이렇게 긁어내면 잘 섞이거든요.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막 져. 이렇게. 물만 걸러냅니다. 전분만. 기름을 좀 섞어주시고. 기름을 왜 섞어요? 나중에 튀겨줬을 때 전분에서 기름이 빠져나오면서 아주 맛있는 튀김이 됩니다. 전분은 180도. 180도. 이 나무젓가락에 뽀송뽀송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면. 180도 정도 되었다고 생각하시죠? 그리고 나무젓가락에 이렇게. 거품이 올라오면 180도 정도 되었다고 생각하시죠? 아들 Spot. 아들 108도. 아들. 아들. 하나 1. 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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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고춧가루 소스 고춧가루 고춧가루 소스 파leb 누워 그렇게 맛있었지 야 보여줄게요